자 안녕하세요 크리스 영사 그로니아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분별력이 없으면 삿군목사의 먹잇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는 이 얘기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 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구전으로 퍼져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48대 왕인 경문왕의 이야기로 말이 전해집니다. 그 내용은 삼국 유사에 실려있죠. 경문왕은 귀가 당나귀처럼 길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단 한 사람 그의 모자를 만드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답답해 하다가 죽기 전에 도림사 쪽 대나무 숲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쳤습니다. 뒤에 이 소리는 바람을 타고 전국에 퍼졌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러한 소리가 들리자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 나무를 싣도록 했는데 그 후로는 임금님 귀는 길다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사학교 식구 중에도 위에 수라에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도피소리로 유명해져서 필리핀으로 도망친 목회자가 심호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 교회에 다닌 목사는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듣는다는 예언을 앞세워서 교인들에게 대출을 강요해서 교회를 신축했죠. 그러나 정작 신축한 교회에서의 목회 성공을 맛보기도 전에 전쟁 도피소를 주장하며 자신을 추종하는 수수의 교인들을 이끌고 필리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자를 갚지 못한 교회는 은행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교회로 팔려버렸죠. 그러자 집을 팔고 대출을 해서 교회에 헌금한 교인들은 악성부채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그러한 분의 하나였죠. 그래서 사기꾼 목사에게 속은 분노가 침일 때면 뒷산에 올라가서 분이 풀릴 때까지 그 목사 욕을 큰 소리로 외치고 내려오곤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영성학교를 찾아온 적지 않은 사람 중에 양을 잡아먹는 교회에서 재산과 지갑을 탈탈 털려서 온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먼저 평생 모은 재산을 탈탈 털린 지인의 경우입니다. 그 지인은 그동안 다닌 교회에서 전 재산을 털렸어요. 그 단임 목사는 시도 때도 없이 휘일주를 하면 복받는다는 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일천번째 기도회라고 이름 붙여진 기도방식으로 천일 동안 새벽기도회에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털었죠. 또한 장로로 세워주고 나서 럭셔리한 호텔의 목회자 모임에 무작정 불러내어 비싼 식사 비용을 치르게 하거나 신형 고급 승용차로 바꿔달라는 등 그 단임 목사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지인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어서 십일절을 들이지 못하니까 그 목사는 십일절을 빌려줄 테니까 갚으라고 했던 말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단임 목사는 돈 많은 사업가를 장로로 시켜주고 재산이 바닥날 때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없어지면 내팽개치고 다른 또 돈 많은 집사를 장로로 세우고 빨대를 꽂아댔죠. 그런데 더욱 기어가 막힌 것은 그 단임 목사가 이름만 알면 이름만 되면 알만하는 대형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인은 결국 악성 부채에 앉아 반지하에 살면서 교회를 떠나 저를 찾아왔어요. 또 다른 지인은 예언을 한다는 목회자에게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바치고 악성 부채에 빠진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무척이나 친밀하다는 근거로 예언을 수시로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 목회자가 이분을 만날 때에는 자그마한 월싯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5년 뒤에 그는 최고급 승용차에 40평이 넘는 고급 빌라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지인의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지자 대출을 얻어서 헌금을 하라고 닥달하여 결국 이를 거부하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지인이 다닌 교회는 가정교회로서 교인이라고 해봐야 고작 두세 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지인 역시 만신창이가 된 채 영상학교를 찾아왔죠. 최근에 또 저를 찾아온 또 다른 지인은 화목재물로 억대의 헌금을 바친 분이에요. 그 지인이 다니는 교회의 단임 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많은 죄를 짓고 왔으므로 화목재물을 들여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 역시 세 차례에 걸쳐 거액의 재산을 헌금했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리신 보혈의 희생으로 인해 소나 양을 제물로 들이는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재를 빌미로 거액의 헌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순진한 교인들은 목회자의 감원 이설에 속아서 재산을 헌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제가 오늘 지인들의 억울하고 슬픈 과거사를 들추면서 사악한 사꾼 목회자의 행각을 들추는 이유는 대원교단의 총회장 출신으로 중견교회의 단임 목사이든지 예언 등의 성령의 은사나 신비한 능력을 앞세운 능력의 족이라고 광고하는 목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과 사꾼 목자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교인들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사꾼 목사들은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며 목회 성공이 그들의 성내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미로 이런저런 명목에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고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회의자에 앉히라고 닥달하고 있죠. 성경적인 헌금방식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헌금방식은 사꾼 목자의 전형적인 수탈방법입니다. 또한 교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수탈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회의자에 채우라는 말도 실상은 대원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성내를 숨기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직책이 본듯한 교단의 신학교를 나온 목사이고 이런저런 성령의 응사와 영적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광고하는데 속아 넘어가서 지갑과 인생을 물론 영혼까지 탈탈 털드는 것이죠. 분별은 성령의 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다면 이런 사꾼 목자에게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다가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주변에 이런 사꾼 목자가 널려 있으며 대다수의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 이들의 교묘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사꾼 목자에 대해 말씀해 주신 예언의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나 어찌 된 일인지 내 일은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많은 종들이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 세상에는 타락한 종들이 많다.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